그거를 했는데 약간 깨를 쓰는 형이고요. 잔깨를 쓴다 이 말이야. 뭐 이렇게 자꾸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나이가 가는지를 몰라. 좀 꼴통이긴 한데. 한 번 이미 사기 당했어요. 이 안에 또 당한다니까. 엄마 이러면 되니까. 엄마 때문에 나도 뵈준거라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누구 보시려고? 저희 아들 지갑이 궁금해서요? 어머니 시험을 다섯 번이나 봤는데 올해는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다고? 네. 아들 다시 한 번 주워보시겠어요? 엄마 아들이 지금 시험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나이는 그래도 30세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군대 제대하고 전교 제대해서 또 일반에서 한 1년 달에다가 안 되겠다. 부모들이 공부 안 해주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네. 그래서 시험을 지금 계속 다는데, 소방식을. 제일 쉬운 것 같다고 빨리 끝내고 다니겠다. 돌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소방식은 안 되겠죠. 계속 안 돼요? 네. 점수 차이는. 작년까지는 아마 한 두 개로 된 것 같았는데 올해는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들은 나라물을 먹기는 해야 돼. 공무원이 되던 아니면 아까 군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길을 계속 걸었었거나 이렇게 운기는 들어와 있는 운기는 맞아. 운기는 맞으나? 근데 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뭔가를 하기는 해. 근데 길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끈기 있게 일을 하면 한음을 파고 하면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거를 했는데 약간 깨를 쓰는 형도 있고요. 장깨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장깨를 부르면서 자기의 틀이란 게 있다고. 공부를 해도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르게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실렁실렁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도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자손은 분명히 쉬운 일을 찾아. 네. 공무원 해도 순진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래요. 옆에서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그거만 숨기네는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목맞지도 않아. 네. 좀 꿀통이긴 한데. 꿀통이요. 꿀통인데 꿀통이 뭐냐고 부직불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 하고 그냥 직장생활하면 괜찮은데 하도 뭐가 이렇게 지혜하고 싶은 건 많아. 뭐가 이렇게 자꾸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나이가 가는지를 몰라. 언제까지 지금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팔 청춘이 지났는데도 그 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엄마. 잠깐만. 꿀통으로 찌야 되나 보자. 응. 응 정보 더 안돼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소방이니까 너무 위험한데 개도 걱정했을 거다 맨날 불자동차 소리나면 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그만두고 조그만 회사라도 일반 회사를 가서 이제 거기서 확실히 시윤임을 받고 그렇게 살다 이랬더니 지금은 공무원 포기하니까 이제 마음은 편하대요 그럼 또 뭐한대요 공무원 포기 지금은 이제 길이 요즘은 없죠 지가 또 나이도 이제 익숙해 그러니까 지금 이래 보면은 온기가 들어와 있기는 해 아들이 온기가 되거나 말거나 같이 들어와 있다 이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들이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는 게을랐다 이말이야 지 온기가 들어와 있기는 했는데 지가 놓친 형국이야 엄마 내 발로 찼다 이말이야 예전에 시험을 찼을 때는 한두 개고 아깝고 막 이랬는데 이 아들이 지금은 좀 거만했대 이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거만해줘 공부에 자신이 좀 있었대 이말이야 했으니까 그 거만이 아니라 공부에 자신이 있었대 이말이야 근데 지가 그게 틀렸다는 걸 몰라 그리고 이 자손은 엄마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 이 아까 말한 이 나라의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농기는 분명한 자손이다 이말이야 근데 지금 뭐가 되든 자꾸 깨지는 형국이었다 아 뭔가 지가 움직이고 변화변수들이 있고 하는데 아들 술 먹어요? 아 술은 못해 근데 사람 친구 좋아해? 근데 친구가 이렇게 직장을 오래 못 잡고 계속 나가서 밴보를 하잖아요 뭐 지가 친구들하고 연락도 안 하려고 하고 응 그래서 필요가 많지 않아요 근데 원래 친구는 많아 그니까 이렇게 이제 엄청 많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연락하는 사람들은 있다 이말이야 네 근데 이 아들 자손은 내가 엄마 봤을 때 운기는 한 번은 더 있어요 엄마요? 근데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돼 아들이 돈을 벌면서 해야돼 엄마가 아들내미 조금 과하게 키운 게 있어 응 요렇게 한 게 있다 네 엄청 요렇게 요렇게 엄마 때문에 아들 베진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 그냥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 그리고 돈 벌면서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 돈 벌면서 공부도 하라 이말이요 한 길만 판단해서 이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엄마가 이 아들 손을 좀 놔줘야 된다 이말이요 네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하고 이렇게 키웠는 게 있다 이말이요 근데 지금은 지가 벌면서 해야 엄마 지가 갈 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된다 이말이요 응 지 살 걸 지 알아서 먹고 살게끔 엄마가 내버려둬 용돈도 많이 주지 말아요? 그래 엄마가 지금 다 베려놓은 거라니까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저희 연금 나오는 거를 그냥 아들 서랍에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들이 아이고 내 새끼 금이 오기 아직 이러고 있다 내 안에 와 둥둥 뭐 이런 내 새끼 이런 거라고 지금 엄마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러면 안돼 지 안 죽이려고 근데 안돼 엄마 그러면 아들 계속 엄마가 수발해줘야 되는데 이 아들은 지금 지가 선택해야 된다 이말이요 지 인생 지가 선택해야 되고 이 물이 이제 깔랑깔랑하다 이말이요 그러면 지가 사회에 부딪혀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아들 챙겨줄 순 없잖아 그리고 깨지든 뭐 하든 지가 나가야 알아서 부딪혀야 되는데 말이야 인생을 고난을 겪어라 이말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막고 있으니까 아들내미가 안 된다고 이거 보이잖아 엄마가 딱 지고 있잖아 엄마가 내 아들이라고 딱 받치고 있다 내 말이요 내보내라잖아 그래야 집이 따뜻하고 이게 고생이 이게 뭔지 호강이었는지 안다 이말이요 근데 아들내미 호강을 받쳐야 요강이 춤춘다 이말이요 지금 근데 운기 분명히 한 번 남아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내년인지 내년에 있어 한 번 더 해요 근데 엄마가 밀어주지 말라고 지 힘으로 하고 지가 정신 차리고 딱 정신을 똑바로 받쳐야 받쳐준다고 돈은요? 돈은 따라오기 나름인데 아기가 지키지를 못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은 벌어 돈은 버는데 아들이 똑똑하기는 해 근데 버는데 이 아들이 돈을 쓰는 방법과 돈이 쉽다 이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말이야 자기도 당하고 한 번 이미 사기 당했어요 또 당한다 이말이요 군대에서 벌어온 거를 당했어요 야는 또 당한다니까 엄마 이러면 되니까 어머 근데 그게 이렇게 깊이 가지를 않아 사기를 당해도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고 깊이 지가 이걸 상처가 돼서 안 그래야지 이런 게 없다니까 근데 그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걸? 고친다라고 하면 엄마 조상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지 이 백시 집안을 이걸 타고 들어가면 이 집안이 그렸다 이말이요 남한테 빌려주고 할 양이고 그러니까 소옥은 여자들이 섞고 살았다 이말이요 백시 집안 여자들이 시집와갖고 엄마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지금부터 아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키우라고 강하게 키우고 밖으로 내놓고 해야 사회 경험을 해서 뜨뜻해지지 아니면 아들도 사기운이 있고 지금 그때 금액은 그나마 작지만 아들내미가 팔랑팔랑하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큰 사기운이 들어온다 이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면 엄마 아들을 고생을 좀 시켜라 이말이야 엄마 왼손으로 세 장만 뽑아봐요 엄마가 소망하는 꿈이고 자손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아들 자손을 낳았으니까 근데 엄마 아들 지가 정신 차려야 돼 지가 정신을 챙기고 지 수양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근데 지가 사회에 엄마 마음을 엄마가 이렇게 벼락같이 먹어야 되고 아들이 이렇게 던져놔야 돼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돕고 도우면서 지가 하나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살아가면서 지 공부를 지가 해야 소원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거 아들 더 잘되기 위해서 엄마 10년만 내몰라라 해주셔야 돼 그 10년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운기가 딱 붙어야 되는 운기예요 분명 하나 엄마가 여기서 더 도와주면 떨어져 엄마가 도와줘야 될 건 뭐냐 공덕을 드려주세요 초라도 기도 이렇게 초발언하고 우리 자손 합격하게 했고 비는 건 엄마 모 그다음에 공부하는 건 아들 모 그다음에 아들 도와주는 건 이런데 조상한테 빌어서 엄마가 아들 잘되게끔 운기를 넣어주라고 왜냐하면 한두 개 떨어진 건 엄마 조상 공덕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공덕을 조금 빌어라 이 말이요 자 엄마 왼손으로 한 번 빌어봐요 이건 천신 하늘 위에서 도와준대 이 말이요 도와주니까 아들은 그런 공덕만 엄마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아들은 자립하게끔 엄마가 도와줘라 나이가 내가 21살에만 계속 도와주라 하겠는데 안 된다 이 운이 엄마 때문에 놓쳐지는 운이 될 수 있으니 아들을 엄마 품에서 내려놔라 이 말이요 알았죠 응 지가 무사 잡으러는 들어있다 근데 엄마가 이제 내려놔야 돼요 엄마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공들이는 거 공들이는 거 응 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 머리도 올려서 공부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들 좋은 운기예요 응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